요번에는 고구 필터 인데요 고구 필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갖다가 수식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 필터 보다는 향상된 개념의 필터다 어드벤스 등 깔고 어떤 럭셀이 개념이 아니구요 발전된 형태의 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용자가 수식으로 조건 줄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적인 건요 차이점은 필터링 된 결과를 다른 위치로 보낼 수 있다 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위치를 보낼 수가 있어요 필터링한 결과를 자동 필터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만 근데 고구 필터는 그 자리 또는 다른 자리로 가게 할 수 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고 올까요 지금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조건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부서명 부서명 홍보부 개발부 그런데 지금 여기 홍보부 개발과 서로 다른 행위의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땐 오아리 입니다 오아 또는 에 되었까 부서명이 홍보부 또는 개발 이렇게 되는 거고 같은 줄에 있으면 엔드 에어 바로 그 홍보 보이면서 개발부 이건 그건 해당되지 않죠 그런 예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물론 한 명이 두 부서에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러면 지금 여기 삭제 하기로 하구요 고구 필터 들어가서 고구 필터 대화 상자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위치에 필터링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자동 필터랑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고구 필터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에 복사가 가능하다 요 차이점 조심하시고 자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록 범위는 a1 에서 2에 6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부분에 조건범위가 있어요 고구 필터 같은 경우는 조건범위를 요렇게 a 9 에서 b 12 까지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부서명이 홍보부 또는 부서명이 개발부 이런 뜻이에요 요걸 읽을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사 위치 복사 위치 지혜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여기 동일한 데이터는 하나만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는 같은 레코드가 있을 때는 하나만 표시하라 이런 옵션도 있어요 이따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홍보부 또는 개발부 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부에 홍길동 홍보부에 안 합격 홍보부 홍길동 홍보부에 안 합격 그 다음에 개발부 최영진 요렇게요 나머지는 이제 기획부니까 필터링이 안된 거죠 이게 바로 고구 필터에요 고구 필터 이렇게 조건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행에 가는 경우는 보다 왈 왈이 다라는 거 또는 이거나 시험 문제에서 또는 이라는 표현 절대 안 써요 이거나 그러니까 부서명이 홍보부 이거나 개발부 인 요런 식으로 언급을 한다는 얘기죠 같은 행에 있을 때는 엔드 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필터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삭제 하기로 하고요 요번에는 여기에 성명이 홍으로 시작하는 요렇게 조건을 줬을 때 또 갈까요 다른 장소에 복사 목록 범위 a1에서 2의 6 확인 맞고 조건 범위는 이제 이렇게 뒤에 구해서 뒤에 10 성명이 홍 별표 그럼 홍으로 시작하는 그죠 성이 홍인 경우 마찬가지로 지혜원 확인 그럼 어떻게 되요 성명이 홍길동 홍 노려 홍길동 홍 노려 요렇게요 됐네요 이게 바로 고구 필터 다음 또 갈까요 요번에는 컴일반 엑셀 평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같은 행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컴일반이 40 이상 엑셀도 40 이상 그리고 평균이 60 이상 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경우만 필터링 하라 바로 그겁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다음에 목록 범위 확인 a1에서 2의 6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를 요렇게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복사 위치 지혜원 하겠습니다 지혜원 이렇게 되면 컴일반 40 이상 엑셀 40 이상 평균 60 이상 인 경우만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볼까요 지금 40 40 넘죠 평균 60 넘었죠 다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필터링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고구 필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번에는요 또 신경 쓰실 게 뭐냐면 고구 필터의 좋은 점은 수식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수식을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래 시트에서 고구 필터를 이용해서 토익 점수가 이 토익 점수가 상위 5위까지 추출하래요 고구 필터의 조건식으로 오른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신경 쓰실 건 뭐냐면 고구 필터에서 수식을 줄 때는요 같은 필드의 이름을 쓰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지금 토익이잖아요 이렇게 토익이라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조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고 가면 되는 거죠 토익이라는 필드 쓰면 안 된다 그러면 1번 2번은 자연적으로 틀렸고 점수 점수 얘는 가능해요 다르게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식을 넣을 때는 반드시 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 5위까지 그러니까 석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순위 랭크 근데 라지 라는 함수 라지는 몇 번째를 큰 그런 의미니까 라지 라지는 틀린 거고 그러면 이제 정답은 바로 나오죠 밑에는 수식을 몰라도 바로 풀 수 있어요 랭크 입니다 그러면 직접 볼까요 지금 여기다 랭크 함수를 써서 란&K.E.Q 석차를 구했잖아요 이렇게 석차를 구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위 5위 까지 상위 5위 까지 rotor 김영민 박찬진 그 다음에 최우석 그 다음에 황종교는 해당 되진 않아서 진동 그 다음에 서구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종교 한경수를 뺀 나머지가 추출이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기타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토익 점수 이렇게 주면 안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필터링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른 장소로 복사 그 다음에 복록 범위는 a1에서 c8 a1에서 c8 맞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지금 절대 이 토익이라고 똑같이 주면 안된다 그랬는데 요걸 주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범위에 f1 확인 누르니까 보세요 학과명 성명 토익 제목 맞잖아요 뭔가 필터링이 잘못된 거죠 안되는 거죠 왜 필터링 할 때 요 필드 명을 똑같이 주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면 맞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범위 맞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로 토익 대신 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a12서부터 a13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복사 위치 f1 이렇게 되면은 확인 누르게 되면 보세요 지금 1등서부터 5등까지 그러니까 아까 황종규 한경수를 뺀 나머지 데이터가 필터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필터 결과를 다른 위치로 복사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 실행하기 전에 조건을 워크시트에 먼저 입력하더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준 범위에 사용된 필드의 이름은 목록에 있는 필드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단 수식을 입력할 땐 아니에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같은 행에 입력된 조건은 그리고로 결합되는 거고 다른 행은 당연히 또는 OR로 결합이 된다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다음 한 필드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왜 고급 필터니까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게 고유 레코드만 추출할 수 있다 아까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수식이 포함된 논리식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수식을 이용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고 수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단 필드명은 이때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 아까 토익 점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이 필터 그룹에 가게 돼서 고급을 실행해서 고급 대화 상자를 실행한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 결과를 갖다가 현재 위치의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목록 범위 주고 조건 범위 복사 위치 복사 위치 같은 경우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했을 때 활성화가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고급 필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